아니, 지광이 아닌가? 그래, 마침 잘 왔어. 아, 나 참 기가 막혀서 저 밤송이 같은 새끼들 말이야, 저거. 아이고, 참. 자네가 유지광인가? 도전장을 받고 기다리가 귀찮아서 왔어. 나 망치야. 한 번 붙어보자며. 야, 자네가 망치란 말인가? 그래. 기가 막히는구만 그래. 귀여운 놈들이야. 얘들아, 손 좀 봐줘라. 나ke의 작업을 할려고 전 RMskis의 시간을 준다. ⋯⋯ 엄마가 고와서! 안 rate 엄마가 고마워! 야! 야! 와! 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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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망치해! 자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좋지. 맞장 한번 또 보자고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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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